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윈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에이메현 시코쿠섬의 에이메현에서 결국 지진이 났습니다. 또 최근 들어 두 번째인데요. 지금 이 오이타현 큐슈에 그 다음에 구마모토 계속 그 영향을 주고 있죠. 구마모토의 지진이 아소와 그 다음에 오이타 그 다음에 에이메현으로 영향을 줬었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에이메현의 지진이 반대로 큐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의 지진이 이 아소를 거쳐서 활성단층을 통해서 아소를 거쳐서 오이타 북동진에서 오이타를 통해서 에이메현을 가서 이카타를 치고서 중앙구조선 단층들을 따라서 도깨를 치죠. 이것이 반복됐습니다. 최근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중앙구조선이 계속 들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들뜬다 그러죠. 활성단층도 자꾸 자극을 받다 보니까 들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메현에서 결국에는 지진이 나서 지금 주변에 뭐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저기 도토리라든지 지금 오이타 뭐 많이 계속 지금 미야자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도쿠시마 계속 다 주변 지역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주곡구까지 치고 있는 거고요. 주곡구에 뭐 도토리 시마네까지 따라서 이 밑에 또 난가의 트러프가 있죠. 아 결국에는 이 난가의 트러프도 지금 큰 자극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결국에는 이 그 대만에서 시작한 지진이 결국에는 난가의 트러프까지 지금 건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만을 보시면요. 지금 6월 18일날 아 화렌 cn이죠. 항상 지진이 나는 화렌 cn에서 아 또 지진이 났죠. 저기 진원의 깊이는 11.4km 아 죄송합니다. 7.9km고요. 지금 그 여기 화렌 cn이 여기에 있고요. 규모는 3.2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3.2고요. 진원의 깊이가 7.9이기 때문에 지폐면으로 가깝기 때문에 충격 연준도 조금 있었을 겁니다. 화렌 cn. 지금 중요한 건 화렌 cn의 지진보다는 이 지진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하죠. 그 다음 6월 16일날 지금 이란 cn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99.2km고요. 이란 cn에 여기는 이제 구이산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저기 활성 이 화라산이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대만도 부류고리 국가에 들기 때문에 엄연히 이 화산을 폭발할 수 있습니다. 구이산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이 대만에 이렇게 지나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더 심각하게 일주일마다 대만, 도쿄, 대만, 도쿄 계속 지금 반복해서 대만의 지진이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계속해 가지고 도쿄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활성 단층대들이 들썩이면서 갑자기 에이메현에서 지진이 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에이메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구조선 단층대가 있다는 것보다는 이 카타 원정이 또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에이메현만 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난카이 트라프로 건들고 간다는 거죠. 건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주곡구에 야마고치, 히로시마, 시마네, 도토리, 오카야마 다 치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효고현까지 고백까지 지금 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카야마도 치기 때문에 아까 최근에 아카야마치 났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간사이 시곡구 뭐 어떤 한 규수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이미 활성 단층이 들썩일 대로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징기스칸이 원나라의 징기스칸이 이제 정벌을 떠났죠. 그러면은 러시아 쪽에 정벌을 나갔을 때 그 원나라에서 원나라 군대들이 그냥 러시아만 정벌하고 끝났을까요? 그 주변에 러시아는 수많은 공국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공국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의 공국만을 치려고 하다가도 주변까지 같이 치게 되는 겁니다. 건들면서. 툭툭 건들면서 오게 되죠. 처음에 원나라에서 그 서쪽으로 계속 지나가면서 그 유럽을 치다가 러시아도 툭 한번 건들고서 자극을 주고서 보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치게 되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이게 전쟁을 좀 예를 들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하나의 큰 강한 힘이 이렇게 진군하다 보면은 주변에 자극을 주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진이 계속해가지고 일주일마다 지금 대만을 시작해가지고 도쿄, 대만, 도쿄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게 그냥 중앙 구조선 단층 때 그 활성 단층만 건드는 게 아니다.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가고시마, 구마모토, 에이메, 와카야마, 미에, 아이치, 시제옥가, 도쿄, 사이타마 여기만 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아래로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위쪽에 주고쿠, 야마고치, 시마네, 히로시마, 도토리, 오카야마 그 다음에 효고, 교토, 오사카, 와카야마까지 간사이까지 친다면 주부지방 역시도 위쪽에 후쿠이, 이시카와, 도야마, 나가노, 니카타 군마, 도치키, 야마나시 다 건든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마찬가지에요. 난카이 난카이 트러프는 저 밑에 있는데 무슨 얘기세요? 아닙니다. 에이메현을 치고 들어가죠.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봤을 때 하지만 그 밑에 난카이 트러프에서 자극을 주고서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일본은 워낙 불을 거리면서 활성 단층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중앙구조선 단층 때 거기 하나만 그 라인만 지나가니까 난카이 트러프는 상관이 없어 뭐 야마고치, 후쿠오카는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과거에 얼마 전에도 과거에도 후쿠오카의 대지진이 있었고 7점대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도 계속 후쿠오카의 대지진의 경고를 지진 일본 제페니스 지진 학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구마모토로에서 그냥 쭉 직선을 거버리면 안 돼요. 그 옆에도 구마모토를 통과해서 그 라인 말고도 그 중앙구조선 그 하나의 선분만이 아니라 옆에 구마모토에서 결국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후쿠오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구마모토의 지진이 자 봅시다 그러면 2016년도 4월 14일하고 16일 날 구마모토에서 6.8하고 7.3의 지진이 났는데 그때 그 강진 때 그럼 구마모토만 쳤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구마모토를 물론 큰 지진은 운 좋게 구마모토와 났지만 분명히 그 다음 2016년 4월 14일하고 16일 날 구마모토의 큰 지진이 날 때 좌우로 후쿠오카와 미야자키 현을 분명히 쳤을 거라는 얘기죠. 분명히 후쿠오카와 미야자키 현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활성단체 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그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반복되는 건 안 좋다 지진은 근데 지금 과거에 100년, 500년, 50년씩 돌아가던 그러한 지진이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치골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1년, 10년에 한 번씩 구마모토를 쳤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구마모토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옆에 후쿠오카와 미야자키 현 과거에는 그냥 툭툭 건드려도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니까 그냥 한 번 툭 건드리고 A, C 하고 말하겠지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툭툭 건드려봐요. 후쿠오카와 미야자키하고 구마모토를 치지만 그 후쿠오카와 미야자키 현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툭툭툭 건드리고 지나가는 게 구마모토에서 영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자극을 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한 자극이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폭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떠한 한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삶의 이치 삶의, 자연의 이치예요. 인생을, 제가 나이겠죠. 저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삶의 어떤 이치는, 자연의 이치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자연의 이치는 똑같아요. 대동소의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구마모토의 지진이 후쿠오카와 미야자키 혀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굳이 뭐 어려운 활성 단층이니 뭐 뭐 중앙 뭐 구조선 단층때니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쉽게 그냥 삶의 이치를 보면 그래요. 구마모토의 지진이 자주 난다? 당연히 후쿠오카와 미야자키 혀, 가고시마, 사가현, 나가사키 혀에도 영향을 줍니다. 분명히. 당연히 오이타 혀에도 영향을 주고요. 결국에는 큐슈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무슨 뭐 어렵게 무슨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생을 그냥 바라보는 관조적인 입장에서 한번 딱 바라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구마모토의 지진이 에이메현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당연히 줍니다. 누가 또 그럴 거예요. 구마모토하고 에이메현은 서로 간에 다른 섬이고 에이메현은 시쿠쿠 섬이고 구마모토는 큐슈 섬인데 섬과 섬이 지금 바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요. 왜? 활성 단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구조선 단층때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라서 아무것도 없을 것 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해저의 화산이 있습니다. 활성 단층은 지하에도 있고 해저에도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마모토에 자꾸 저렇게 지진이 나면 분명히 에이메현에도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메현이 지금 지진이 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어렵게 바라보려고 하면 지진이 언제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쉽게 관조적으로 오히려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관찰자적 시점에서 보세요. 보입니다. 그러면 아 대지진이 나겠구나. 하지만 그러지 않고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혹은 어떤 깊이 있게 빠져들면서 보려고 하면 오히려 안 보입니다. 그럼 오히려 언제 지진이 날지 안 보입니다. 두 발 두 발 뒤로 물러나서 보면 보이는 겁니다. 아 곧 2021년에 대지진이 난다. 도쿄올림픽 도쿄올림픽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그 기간일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시기는 찍을 수 없지만 분명히 대지진은 2021년 난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단 한 발자국 물러나서 볼 경우에 일본인의 입장에서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을 보면 안 보이지만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넌지시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일본에 계신 친일파 분들 혹은 친일파가 아닌 그냥 교민분들 유학생 분들도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세요. 대지진이 곧 날지 안 날지 그럼 보이실 겁니다. 분명히 2021년에 대지진은 납니다. 일본에 분명히 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